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올해 11편의 전막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 총 24번에 걸친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첫 작품은 지난해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공연을 3주 앞두고 전성 매진됐던 오페라 아이다의 앙코르 공연으로 공연을 놓쳤던 오페라 애호가들의 요청에 따른 재공연으로 이루어지며 아이다를 포함해 11개의 전막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 오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이밖에도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비롯해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영아티스트 오페라 등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합니다.